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최고계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날이 풀리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걸까요? 이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 지표들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오늘 마켓 PMI가 좋아졌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부터 마켓 PMI를 그렇게 중요하게 봤는지는 저는 좀 의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날씨 영향도 있지만 날씨 이외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낙관적 편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평가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성장률도 여전히 3%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면이죠. 이게 맥스고 미니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평균치를 보시면 최근에 거의 3%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일 거다라고 거의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는 다시 어느새 전고점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낙관적인 경향들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지표를 보시면 실물 지표 쪽에서 그리고 심리 지표 쪽에서 약간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ISM 지수, 마켓 PMI보다 몇 배나 중요하게 치고 있는 IMS 지수는 모두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특히 제조업에서는 신규 구매와 관련돼 있는 신규 주문이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같이 날씨가 안 좋은 캐나다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머지 마켓 쪽으로도 일부 타격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으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은 1분기에는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적다. 벌써 2월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어저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주택 심리지수 꺾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재고 소진 기간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재고 소진 기간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는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이제 재고 소진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주택의 수요 공급인데 미국 시장 쪽에서 지금 주택 허가나 착공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주택의 완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여러 가지 주택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주택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핫하게 많이 팔렸던 것이 임대용 주택들인데요. 이런 임대용 주택들이 보급이 빨리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늘고 수요 측면에서 선행 지표들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지표의 전반적인 탄력 둔화는 우리가 좀 예측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소비를 그동안 견주하게 버텨왔던 주택 지표의 둔화는 어저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생산 지표라든지 산업 지표들 쪽에서도 안 좋은 신호들이 비교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어 월랜드에서는 아직 경계감이 필요하다, 특히 1분기에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1분기에 발표가 되는 지표들이 둔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어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경기가 둔화되면 부동산 쪽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소비 쪽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소매 판매와 같은 지표도 부진하고요. 간밤에 나왔던 월마트와 같은 소매 업체들의 실적도 부진합니다. 이쪽 소매 업체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가만 보자면 다시 전자점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필요해 보이는 국면입니다.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 4분기 최대의 실적 시즌이고 1월 달 넘어와서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효과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지는 않구나, 좀 변동을 타고 있구나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먼저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월마트의 최근 일봉 흐름은 급속도의 하락이었죠. 4분기 최대 소비 시즌이 지나가기 이전에 피크를 치고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바닷권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덧빠져 나간다면 아마도 조금 미국 소비에 대한 시각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견주한 흐름을 보여줬던 이베이는 아직까지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하락 갭과 큰 폭의 거래 발생 이후에 주가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중심 종목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미국 소비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고용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 소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에너지 가격입니다. 한파가 나타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거죠.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ETF를 보시면 지금 급등하면서 전고점도 넘어버렸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선물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6달러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봄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달러를 넘어서기보단 6달러 근처에서 넘어설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급락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분기 내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의 상대적인 위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미국 경제가 비교적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유와 함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있는 미국 소비 내에서의 에너지 비용이 그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원유 재고라든지 천연가스 재고 이런 수급과 함께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1분기 내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분기까지는 지표들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연준은 안 도와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연준은 지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어왔던 양적 완화 정책을 한 번에 거둘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의 시점에 양적 완화를 멈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미래의 시점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2015년 초반이 될지 아니면 후반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연준이 테이퍼링을 쉽게 거둘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이전에 미국 시장 내에서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과 연준의 금리 차이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통화량, RP 같은 것들을 연준에서 조절을 하면서 금리의 변동을 이용해서 통화 정책을 조절해왔다는 거죠. 이때는 실제로 시장의 전체적인 초과 지준, 유동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통화 정책이 이끌려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쏟아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2009년 이후로는 어떻게 됐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즉 RP 금리와 연준 금리의 차이가 아예 없다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금융시장에서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한 유동성 때문에 더 이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미국 경제가 오래 좋아져서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연준의 원래 목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밑밥을 계속 뿌려서 결국은 빨리 양적 원화를 했던 것들을 걷어놔야 결국은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무언가 선물을 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그 가능성은 거의 낮지 않을까 미국 경제가 정말 2분기 연속으로 침체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의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금리는 물가에 따라서 생각보다 빨리 인상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연준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점 좀 더 유의 깊게 지켜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물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3월 이후에는 탄력적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대로 정말 3월 이후에 탄력적인 경기에 반등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보면서 시장의 속도 조절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나 3월 이후의 지표가 탄력적으로 움직일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케트랜드 김종혁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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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